백만너러 게임 마이톤 저는 야속마 고속철수선 백마 백마래 야속마이들 알치! 요구라면 어떻게 해요? 공격대가죠 고속철? 저기요 성분 나겠어요 야 이거 이상해 이게 게임 마이톤인가요? 마이 러브인가요? 하나 둘 셋 말도 안 돼 오빠 우리가 힘냈어 진짜 한 번 봐주세요 잠깐만요 김보성 연기 인생에 이런 구형을 소개해요 이거 진짜 리얼이에요 진짜 리얼 이거 진짜 리얼